자 여러분 저 고정훈 수생입니다. 지금부터는 최신기출 엄선사백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까지 6년, 7년 동안 촬영한 공부법 관련한 그런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강사의 역할은 핵심이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로는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냥 한국사를 잘 가리키는 강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많은 수험생들이 9급에 적합한 범위, 법원직에 적합한 범위, 7급에 적합한 범위, 이 범위를 못 잡아가지고 굉장히 엉뚱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강사는 핵심을 잘 전달하고 이해가 쉽도록 하는, 잘 가리키는 것은 기본이라고 보는 거고 강사의 핵심적인 역할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범위, 범위를 정해주는 거. 여기까지 해라. 자 요거는 5년, 10년에 한 번 나올 거니까 그냥 9급 큰 낮은 직렬은 스킵해도 좀 괜찮다. 이걸 강사는 사실 영어나 국어와는 달리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진짜 이 범위가 있거든요.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솔직히 통계 내보면 10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있거든요. 그것 틀려도 그것도 잡는 요령이 있지만 그것 틀려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범위를 못 잡아서 진짜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저는 강사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험생들, 이건 객관식 시험이잖아. 수험생들이 풀만한 양질의 문제를 합격할 때까지 끝까지 계속 제공해주는 게 저는 강사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 계십니다. 아 고정훈 이번에 또 책 냈네. 제가 구급기출 말고 우리 동영시즌1 말고 꼭 풀어보라고 말하는 책이 있던가요? 모든 책은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가 치는 그 직렬에 맞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최근 2년 반 동안 2017년하고 그 다음 2018년. 그럼 2017년과 2018년에는 추가 시험도 있었으니까 1년에 한 365문제 그 정도 또는 385문제 그 정도의 기출 문제가 이제 2년 동안 쏟아졌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시험 몇 번 봤죠? 서울시 7구급 1차 봤죠? 그 다음에 국가직 봤죠? 소방직 봤죠? 법원 봤죠? 그 다음에 기상직 봤죠? 6개를 봤습니다. 올해 벌써. 벌써 6개를 봤습니다. 해양경찰 빼고 6개를 봤어요. 6개면 벌써 얼마입니까? 125문제죠. 그러면 2년 반 동안의 기출 문제만 해도 거의 850문제, 900문제 가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하지만 최신 기출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지난 2년 반 동안 비교적 최근에 7급, 9급 경찰 기출 문제 중에서 너무 쉬운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 이거 제가 다 추렸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히 풀만한 문제, 난이도 중하, 난이도 중, 난이도 하 중에서도 좀 깔끔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제가 400문제를 주제별로 안 겹치게 추렸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면서 풀자는 취지에서 상당히 많은 우리 공시생들이 진짜 영혼 없이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흔히 보면 어떻게 하냐면 정답을 쳐놓고 그냥 선택지 지문만 외우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답을 미리 쳐놓거나 아니면 해설지를 보면서 이게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저 뒷에서 꼴찌에서 몇 번 놀았던 분들이죠. 이거 학습효과 전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도둑놈 도둑년신보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공부하려는 거죠. 세상에 편하게 공부해서 공부가 되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라고 하는 건 지수로 풀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이게 좀 문제 푸는 요령.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많은 우리 대다수의 공식 기출이 다 어떻습니까? 문제 밑에 해설이 있죠. 문제 풀다 보면 반드시 해설을 보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심리야. 그 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책을 푸는 사람들은 완전 초시생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수험생활을 한 6개월 이상 하신 분들이잖아. 그 다음에 기존의 기출을 이미 다 몇 번씩 푸신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번 기출 엄선 400제는 제발 먼저 풀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먼저 풀자는 의미에서 문제와 해설을 분리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책이냐. 제가 서문에다 써놨어요. 두꺼운 기출에 지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다들 속아서 낚여서 2천 문제, 3천 문제짜리 기출 문제집. 7급, 9급 막 섞인 거. 뭐 옛날에 비공개까지 있던 거. 그런 기출 문제집 선호하죠. 또 여러분 선호하는 게 뭐예요? 해설 자세한 기출 문제집 선호하죠. 자, 그런데 3천 문제씩 되니까. 그 다음에 7급, 9급 막 섞어 놓으니까 어떻든가요? 진짜 원래 잘 아시는 분들, 제2시생들, 3시생들 이런 사람들이야 그게 풀리죠. 근데 개초시생들 그거 풀리든가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9급 기출 문제집이 갑자기 2월달, 3월달 들어와서 판매량이 엄청 늘었어요. 지금 7세까지 나왔어요. 3천부, 7세면 2만 천부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정작 작년 7월에 나온 책이 작년 7, 8, 9월달에 팔린 것보다 올해 1, 2, 3월달에 팔린 게 더 많아. 저는 어떻게 해서 하느냐 하면 처음에 다들 두꺼운 기출 문제집, 7, 9급 섞인 거. 그 다음에 옛날 비공개까지 있던 거, 그 3천 문제짜리 그런 거 풀다가 지쳐서 한 번도 제대로 못 풀고 실력은 안 쌓이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물어물어서 우리 기출문제집으로 돌아오신 분들이지요.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자, 저는 아직도 내가 연구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두꺼운 기출문제집 한 번도 제대로 못 풀었다는 분 수록 빽빽합니다. 그분들한테 저를 믿고 제발 이 400문제라도 제대로 두 번만 풀어라. 그러면 평이하게 무난하게 지방직이나 서울시가 나오면 이 기출문제집 400문제 이거 두 번 풀어도 충분히 95점 만점 나온다. 제가 장담합니다. 많이 두꺼운 기출문제집. 그 다음에 막 2천 문제, 3천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00문제, 500문제라도 영원히 제대로 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거죠. 이건 수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이 책을 뒤늦게, 진짜 이 책 뒤늦게 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신 기출이 중요하죠. 베낀다면 솔직히 최신 기출 베끼죠. 근데 수험생들 중에서 특히 내공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최신 기출을 스스로 챙겨볼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니 혼자 그냥 프린트해갖고 풀고 유튜브에 있는 선생님 해설관이 들으면 되는데 그게 스스로 안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읽는 겁니다. 올해 기출문제 국가직, 기상직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는 우리 고사부 추종자들을 위한 책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문제 위주로 공부해라. 요약노트 달달달 외우는 것은 솔직히 학습효과 별로 없다. 문제를 풀어야, 객관식 시험은 문제를 풀어야 내공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고사부 노선의 추종자들은 문제 많이 푸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거의 떨어집니다. 지금 좀 떨어지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계속 문제를 모의고사 계속 제공하고 있고 우리 작년 동령, 올해 동령 100% 문제 다릅니다. 재작년 동령 문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고사부 노선의 추종자들은 이거 다 푸시는 분들 많아요. 이분들한테 남은 시험 기간 동안에 풀 문제가 없으면 이거라도 푸시라는 거죠. 이거라도 푸시라는 거죠.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사 역할 두 번째. 수험생들이 시험 칠 때까지 좋은 문제를 계속 제공해주는 게 강사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다 두 번, 세 번, 네 번씩 푸셨지만 같은 책을 세 번, 네 번, 다섯 번 풀면 그때부터 학습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편집과 구성을 달리해서 또 풀면 그건 또 어느 정도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400문제 중에서 300문제 정도는 기존에 9급, 7급, 기출문제 다 들어가 있던 건데 이걸 편집과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권하는 건 세 부류입니다. 하나는 두꺼운 기출에 지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두 번째로는 최신 기출을 챙겨볼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세 번째, 기존의 고사부 노선의 추종자들이 더 이상 풀 문제가 마땅치 않은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는 겁니다. 자, 저희 당부 이 책은 바이블, 성경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풀고 분석하면 그냥 버려도 되는 책입니다. 이 책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안 푸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발 영혼이 신 문제 풀자. 답쳐놓고 문제 풀지 말자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요약노트 같은 걸 찾아보면서 오픈북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되는 사람들은 이 문제집 풀만 안 됩니다. 그분들은 초스피드 개념편이나 이런 강의 들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에는 이제 요거 수험생들한테 우리 카페에서 의견을 물어보고 지금 이 책을 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 좋은데 제가 책을 또 사기에는 동제적으로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수험 비용이 다 떨어져서 진짜 돈 없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카페에서 우리 카페에다가 요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너네들이 프린트해가지고 풀어라. 그 다음에 재본 떠서 자, 그거 재본비하고 배송비만 받고 선생님이 연구실에서 보내주겠다. 그렇게 제가 약속을 했는데 우리 출판사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재본 떠갖고 보내주는 그 돈 이게 오히려 그냥 3,000불을 정식 인쇄하는 것보다 더 돈이 든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변형됐지만 두 가지입니다. 4월 30일까지 지난주부터 우리 카페에 자료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 낮 12시에 자료는 삭제됩니다. 그 다음에 책은 4월 25일에 출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으로 사서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책 사보기에는 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분들은 카페 프린트를 해서 풀어보셔도 되고 저는 사실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여러분들한테 이거 저를 믿고 제가 난이도에 맞게 그 다음에 주제별로 겹치지 않게 최신 기출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저를 한번 믿고 풀어보시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아시겠죠? 이 책은 사실은 내공이 탄탄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내공이 어설픈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아시겠죠? 이번 6월 15일 세 시험이 동시에 있습니다. 교행과 그 다음에 지방직 서울시가 동시에 있습니다. 국가직보다 뽑는 인원은 1.5배 이상 많습니다. 국가직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보신 분들은 이번 6월 15일 지방직 서울시 지방교행 큰 기회입니다. 한국사가 문제라면 지금부터 빡공해도 한국사는 5주 6주 동안 15점 20점은 금방 올린다. 또 당부드립니다. 6월 지방직 6월 서울시 절대 한국사가 어렵게 나올 것이라는 것에 배팅하지 마십시오. 어려워 봐야 작년 지방직 구급 수준으로 나올 거다. 어쩌면 작년 지방직 구급 국보다도 5점 정도 더 평이하게 나올 수도 있을 거다. 여기에 배팅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엄선 400제도 그걸 전제로 그걸 가정해서 이 문제를 추렸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걸로 소개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